저거 꺼줘요 저거 그렇지 말고요 여기서 잡는 게 잘 알 것 같아요 여기서 줄어들어가지고 여기서 비교해 주는 게 알 것 같아요 오케이 이러면 그러면 저쪽으로 이 쪽만 들어 올려 Right there right there 여기다 놓고 When you take picture Get down here 우린 여기로 기숙하게 쓰면 돼 아니지 우리가 밑에 써야죠 왜? 해가 저기 있잖아 그리고 뒤에 물도 나오고 진짜 송어네 송어? 어 깜짝이야